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오늘은 채용시장이 웹3와 만나면 어떻게 변화할지 디렌스라는 채용플랫폼을 통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특히 블록체인 업계의 경우 이미 개발자들의 협업이 국적 장소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웹3 채용플랫폼이 좀 더 와닿게 느껴집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BIS 월드의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인적자원 및 채용서비스 산업은 매출규모가 7,61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디렌스는 채용플랫폼에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메타버스, NFT를 도입한 차세대 웹3 채용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이켜볼 때 전단지는 인터넷 사이트로 대체되었고 홈페이지는 앱으로 대체된 흐름을 우리는 경험했는데요. 이제 웹3 시대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간편한 결제와 NFT를 통한 거래 증명, 메타버스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즈니스가 점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세대 웹3 채용플랫폼 디렌스의 주요 정보들을 핵심 위주로 살펴보겠고 현재 진행 중인 토큰 세일 정보와 토크노믹스, 맥서 정보와 비전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디렌스는 이미 활성화된 천조규모의 글로벌 인척 자원, 채용 서비스 산업에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NFT, 메타버스를 융합하여 채용 절차를 단순하면서 투명하게 제공하는 채용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용 시장은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물에 대한 의뢰와 거래가 투명해야 하는데요. 디렌스 채용플랫폼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프리랜서의 디지털 작업 소유권은 NFT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작업 소유권의 NFT화를 통한 장점은 채용 담당자는 대금 결제가 이뤄진 작업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고요. 작업물의 판매자는 에스코로에서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작업물과 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정업계에 비해 낮은 수수료 정책과 결제대금을 암호화피로 송금받기 때문에 환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모든 계약과 작업 진행이 스마트 계약이 기록되기 때문에 분쟁이 줄어들고 제3의 중재자 없이도 계약이 이행 가능합니다. 디렌스의 또 하나 주요 특징은 추후 자체 메타버스 개발을 통해 기업과 프리랜서가 보다 쉽게 비즈니스가 가능한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비즈니스 소통을 하고 채용도 가능하며 가상사무실 오픈과 서비스도 공급 가능합니다. 디렌스는 채용 플랫폼이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가 메타버스 내에서 상호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죠. 요약하면 디렌스는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로 이어주며 채용부터 계약, 비용 지불과 출금까지 중개해주는 채용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전 과정이 가능한 이후에는 채용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 블록체인부터 NFT와 메타버스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렌스 플랫폼에서는 디렌스의 자체 토큰인 디렌스 토큰을 통해 생태계가 이뤄지고 있고요. 토크노믹스를 살펴보면 전체 공급수량 10억개 토큰 중에 30%인 3억개의 토큰을 대중에게 사전 판매로 제공합니다. 디렌스 토큰은 추후 메타버스 토지 구매에도 사용되며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 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결제 비용이 지불부터 플랫폼 내 사무실 임대에 사용될 예정이고 메타버스 내 광고 비용 결제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현재 디렌스 토큰은 거래소 상장 전에 사전 판매 중으로 이더리온과 테더를 통해 구매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트란싹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전 판매는 스테이지에 따라 토큰 세일 가격이 다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오르는 구조이고요. 거래소 상장 가격은 0.035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렌스의 개발팀은 20년 이상 투자 산업과 기술 산업에 종사한 CEO를 필두로 블록체인 및 개발,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주요 개발자들은 두바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디렌스의 주요 로드맵을 살펴보면 현재는 정식 서비스가 런칭되기 전에 토큰의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2023년 1분기에는 기본적인 계약 테스트와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2분기에는 토큰의 런칭과 덱스, 거래소 상장, 메타버스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3분기에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출시되어 베타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며 NFT 출시와 NFT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되고 보다 강범위한 마케팅과 파트너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NFT 출시 부분은 플랫폼의 멤버십 NFT로 거래 수수료 관명과 메타버스 토지 및 가상 오피스를 제공하는 NFT로 예상되고요. 4분기부터는 앱 버전 개발과 메타버스 베타 버전이 공개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필요한 개발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디랜스에서 프리랜서가 앱3와 NFT를 활용한 거래 방식의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작가의 원고를 NFT화하여 거래가 가능하겠고요. 음악 아티스트들의 음악 NFT를 거래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건물, 주택 구조물,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랜스 프로젝트의 스마트 계약 코드는 솔리드 프로포가 감사를 하였고 개발팀은 코인 스나이퍼가 검증을 하였고요. 현재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연하고 비용과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인해 많은 일상 업무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은 미국부터 영국, 브라질,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 순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웹3 시장은 2021년 6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지만 2029년에는 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디랜스의 경우 아직 플랫폼은 개발 단계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글로벌 채용 시장에 웹3로 초기 선점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미 언택트 방식의 업무를 직간적적으로 경험하였고 웹3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나날이 비즈니스는 장르와 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디랜스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와 영역에 웹3 기술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